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 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김민수 검사 들어온 적 있죠. 엄청 유명하죠. 인터넷에 그 사람 공무원증 사진 돌아다녔잖아요. 위조된 신분증, 가짜 압수수색 영장, 기간의 가짜 홈페이지. 당해본 분들이 진짜 많을걸요. 하루에 매일 평균 130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합니다. 매일 30명?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왜 보이스피싱 다음 레벨이 무섭느냐 하면 딥보이스 딥페이크는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 엄마들은 속아 넘어가죠.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에 정말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당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례지만 혹시 김인수라고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모르겠네요. 본인자 통장에 불법적으로 사용이 되어 현장에서 X명의로 된 통장이 좀 발견됐습니다. 경찰청으로 오신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오셔야 되는데 네. 네. 유선사야. 최근에 딥분이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당하셨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은행 지정장 출신이셔서 항상 은행 직원들한테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자기 딸 전화가 걸려와서 이러니까 아무런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셨다.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오해를 하세요. 아니 도대체 저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누가 당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막상 자기한테 오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 이제 보이스, 음성, 피싱, 낚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소리로 낚시를 하는 건데 강태공들이 아주. 낚시 진짜 잘해. 네. 강태공들이요. 멀척이야. 저도 처음에는 피싱 그러니까 낚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개인정보를 뜻하는 프라이베트 데이터와 그리고 낚시를 뜻하는 피싱을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PHISH라는 거죠. 피싱이 아니라 피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출 전환 같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다음에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피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피싱 범죄 집단에게는 약간의 불로션이래요. 전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저기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전자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의 숫자가 아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네. 맞아요. 다 이제 전자금융으로 가면서 보이스피싱이 좀 취약해진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피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오늘의 지정생존자 만나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이스피싱 기대가 되는데 빨리 이 사기의 세계 네. 들어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 일단은 손수업부터 하겠습니다. 열 체크하고 네. 정상치원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능범죄 분야의 셜록홈즈를 꿈꾸시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강력범죄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기범죄는 연구가 많이 부족해서 셜록홈즈를 꿈꾸고 지능범죄의 셜록홈즈 교수님이 보셨던 피싱 사건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자살에게 이르게 하는 사기 사건들이 특히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빚이 많아서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벼랑 끝으로 네모는 정말 악랄한 범죄입니다. 당장 멈춰라. 그런 번고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걱정이나 의심이 더 많아지게 됐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네요. 사기꾼을 영어로 콘맨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confidence를 주는 믿음을 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데 일종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지나면 본색을 들어서 네 돈을 받아내죠. 나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 마라. 네.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 그 교과서에 실제 나오는 말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보통 알아내십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인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팁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필요한 팁인데 자 그러면 함께 고파로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오늘의 지정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지정생존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준배입니다. 오늘 신박한 벙커를 끝까지 보시면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매일 평균 130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합니다. 네 하루에. 네 맞습니다. 작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피해 금액이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그 7000억 원 중에는 메신저 필싱 576억 원이 빠져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피해 금액이 7500억 원이 훨씬 넘는데요. 아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니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실 세상에 알려진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교수님. 네 사기꾼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가 많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돈이 융통이 좀 되겠다 이런 희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학교 앞 그리고 뭐 교회 경찰서에 돈을 미리 상안부터 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유인을 하는 겁니다. 경찰서 앞으로. 최근에는 있었습니다. 대담한데 경찰서 앞에서 설마 사기를 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기를 친다는 거죠. 경찰서 앞에서. 처음에는 좀 의심을 하다가도 경찰서 앞으로 오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믿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금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진국인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범죄의 문제, 사기의 문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경찰, 영국 경찰과 일본 경찰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경찰에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을 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우리나라는 기존의 경제팀이나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안 그래도 고소고발 사건이 1년에 80만 건. 뭐 고소공화공이라고 하는데 또 보이스피싱까지 폭주하다 보니까 과부하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빨리 전담 경찰 조직이 신설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보이스피싱의 전문가이신데 교수님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에이 설마. 에이 그래도 뭐 받아보셨겠지. 에이 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죠. 저는 영국에서 2017년도에 그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영국에서 받으신 전화를 영어로 받으신 거죠? 영국 학습집에 전화가 와서 너희 집에서 수상한 보안 경고창이 계속 뜨고 있다. 돈을 좀 안전한 곳으로 맡겨라. 그러니까 배달원을 보낼 테니까 배달원에게 돈을 주면 안전한 곳에 보관해주겠다. 그렇죠. 대면 편치형 사기인데요. 영국에서는 이거를 배달원 사기라고 합니다. 프리어프로드. 브리티시 텔레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곳이죠. 저도 이제 전화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영국 영어 좋아하네요. 엑센트도 세고. Hello. This is British Telecom. We are calling from the security team. There is a problem. 너희 집에서 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알아채고 영국 할머니한테 절대로 돈을 인출해서 배달원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전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 이런 배달원 사기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수법이 진화했잖아요. 점점 악랄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함께 키워드 토크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나리오인데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작가님들이 피구름을 다해서 쓰시는 대본 대본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영화 타짜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고니가 아귀랑 마지막 장면이에요. 싸울 때 팔목 잡아 보세요.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러거든요. 놔 이제. 이건 그거 아니야 그거? 동태탕에는 고니 아니야? 고니? 그런가? 고니 아니야? 보이스피싱 집단도 진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한번 사기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목소리 잘 내시는 장 박사님은 텔레마케터 그렇죠. 용주 씨는 현금 수거책 서영 씨는 시나리오 쓰는 사람 제가요? 이렇게 계획을 짜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게 이 친구들 굉장히 구체적이야. 네 실제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프로드 스크립 사기 대본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대본이야. 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한 대본을 준비해 왔는데요. 2018년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들의 시나리오인데요. 네.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한 거예요. 텔레마케터가 한번 해보죠 먼저. 저는 뭐 안 속을 자신이 있으니까요. 마음껏 한번 속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은행 장동선 대리입니다. 혹시 은행 대출 상환은 다 하셨나요? 네? 아니요 아직 다 못했죠. 아 네 그러면 기록 확인되신 대로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에 최저금리 3.2%를 도와드릴 건데요. 저희 쪽에서 이관 처리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자택 근처가 편하세요? 직장 근처가 편하세요? 집 근처가 편한데? 아 그러면 이관 처리가 가능한 집 근처 지점으로 찾아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혹시 집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저 상암동 여기 여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랑 통장 사본도 한 번 더 필요한데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도움이 있으신데 예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객님 고객님께서 아무래도 담당자 관리 계좌로 상환하실 거라 감사과에서 좀 편법 진행을 적발해 보려고 고객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거 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따로 또 연락이 와도 피하지 마시고요.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진짜 굉장히 친절하시고 이렇게 저금리에 돈도 빌려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신다. 아니 이런 전화를 자주 받아요. 개인정보까지 다 빼냈어요. 아주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한 2천만 원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2,500만 원 많게는 10억 단위도 있고요. 주로 대출이 급한 사람들을 겨냥했는데 총 편취 금액이 무려 69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69억 원 피해자 한 명당 최소 3명이 붙어가지고 통화하는 친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이관처리나 상환 이런 전문 용어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어려워서 속기 쉬웠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시나리오는 조직에서 소수의 브레인들이 연구하고 개발해냅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금융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 또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렇게 만든 시나리오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써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발전을 하고 확산하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꾼들도 주목을 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궁리한대요. 대출상환 때문에 굉장히 힘든 20대 초반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싼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면 엄청 반가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보이스피싱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환대출형인데요. 돈줄이 막혀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융통해주겠다고 저금리로 정책자금이 나왔다고 이걸로 갈아타게 해주는데 먼저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코드를 쫙 뿌려줍니다. 그럼 그걸 설치하는 순간 내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리면서 원격 조정, 대출까지 막 자기들이 해가면서 돈을 받아 편취하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한테 앞에서 물 흔들면 훅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사회적인 뉴스나 이슈를 이용해서 재난지원금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이용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누구라도 했을 법만한 잘못 명의도용이나 탈세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기관을 사칭해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된 죄의식을 건드려서 돈을 갈취해 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럼 충족해야 된다. 저금리로 갈아타려면 먼저 기존 채무를 다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하고만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냐 이런 것도 트집을 잡으면서 우리은행은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돈을 다 상할하라 이런 수법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유형도 굉장히 많잖아요. 김민수 검사 들어본 적 있죠. 김민수 검사 들어본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의 김민수 검사 엄청 유명하죠. 인터넷에 그 사람 공무원증 사진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저거 보세요. 지금 저 화면에 나왔잖아요. 저거 인증해서 올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최근에는 한 20대 남성이 이 보이스피싱범한테 속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기자님 이 보이스피싱범 이 나쁜 놈 얼마 전에 잡혔다면서요. 네 잡혔어요. 지난 4월에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해온 김민수 검사 역할을 한 남성과 조직원 등 일당 48명이 검거가 되었는데요. 2015년부터 중국의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나서 범죄를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검검찰청 선반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조사기관 입장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피의자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현재 이들의 수법은 마치 실제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금리 대한대출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100억 원 상당에 현금을 빼앗았다고 해요. 이게 기관에서 전화 걸면 바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김민수 검사 사례는 기관 사칭형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발견됐는데 범죄에 연루된 거니까 녹취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20, 30대 젊은 청년이나 가정 주부분들이 피해가 집중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경험이 좀 부족하고 또 권위에 좀 더 순응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조된 신분증 그리고 가짜 압수수색 영장 기관의 가짜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진짜로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혹시 이런 분들이 영장을 언제 받아봤어요? 그러니까요. 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느 쪽이 진짜 서울중앙지검 사이트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똑같은데요? 뭐가 달라요? 둘 다 같은 사이트 아니에요? 되게 미세하게 색깔이 조금 그거 같은데요. 다른 그림 찾아보세요. 정답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진짜라고요? 네.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진짜다. 왼쪽이 진짜죠. 저거 화면만 봐서는 구별을 못하겠다. 정부기관은 GO.KR 또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요. 특히 숫자로 된 주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주소까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그 URL 주소창에 녹색 그리고 자물쇠 그림을 사용하고 있어서 맞아요. 항상 안전한 걸 표시해줍니다. 은행 가면 자물쇠 그림이 그 URL 창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홈페이지는 수시로 관리되기 때문에 최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올라와 있으면 가짜일 사이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이 또 잡혔잖아요. 국민의 아들 검거가 됐습니다. 국민의 아들? 국민의 아들이 누구예요? 엄마? 바빠? 그런 보이스피싱범이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지금 이건 친구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건데 급하게 휴대전화를 수디해야 되니까 20만원만 보내줘 20만원만 보내줘 이런 식이 있는 거죠. 당해본 분들이 진짜 많을걸요. 올해 7월에 국민 아들로 불렸던 보이스피싱범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송환이 되었다고 해요.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요? 오빠 아니야 이것들아 아니 진짜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이 온 메시지였네요. 링크를 보내면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에 이제 휴대폰에다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을 하거나 혹은 휴대전화에 깔려있는 금융 앱 등을 열어가지고 돈을 인출해가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원격 조정 앱이 깔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10억 넘게 대출 피해를 당하신 분도 있고요. 진짜 사실은 저도 이런 메시지를 받아봤고 저희 어머니도 받아보셨다고 그러고 서로 저희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하곤 했었는데 저희는 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실제로 당한 피해자분들이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꼭 대상자 신원 확인을 하는 서를만의 코드를 정해놓는 필요가 있다고 해요. 애완견이 일이 뭐냐 엄마 생일이 며칠이냐 이런 거를 확인해서 꼭 아들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자를 받으신다면 링크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바로 해당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를 걸어서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봐 주시면 이런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보이스피싱 기술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070으로 걸려오는 전화 거의 받지 않잖아요. 거의 안 받죠.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사람들이 070을 잘 받지 않으니까 010으로 번호를 바꿔주는 발신 번호 중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런 기계를 또 만들었다고? 모텔이나 고시원이나 원룸에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계기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차량에 실린 중계기가 실시간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기지국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추적이 쉬워요. 어려워요. 추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경찰 단속을 피하면서 2년 5개월 동안 70억 원가량을 챙겼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에 나오는 불법 이동형 중계기는 불법 유심박스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걸려오는 070 전화를 마치 국내 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변작해 주는 조작해 주는 중계기입니다. 경찰은 이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전파탐지를 해서 불법 유심박스를 찾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동형 봉고차에 싣고 운전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야쿠르트 판매원들한테 속이는 거죠. 이게 합법적인 거다 하면서 속이면서 그거를 야쿠르트 판매원분들께 탑재하고 이동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야쿠르트 판매원분들이 무슨 잘못 왜냐하면 이게 공범으로 엮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나빴네. 대한민국 경찰분들 빨리 이거 좀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거 좀 잡아야겠어. 진짜. 자 이렇게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접근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보이스피싱의 그늘에서 벗어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썰록 이용자입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과연 여러분은 피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귀를 파고들며 이성을 마비시키고 통장을 거덜내는 그 악마의 목소리. 여러분들은 분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저 썰록 이용자와 함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놈의 목소리. 그 녀석의 목소리. 그 단서를 추적해 보시죠. 단서를 추적한다고요? 지금부터 총 4개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요. 2번. 아니요. 잠시만요. 이 중에서 진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는 몇 번째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놈 목소리 들려주세요. 오늘 듣기 평가하네. 전화드린 곳은 자사카드 법무팀의 최인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않으시고 지금 현재 저희 자사카드 법무팀 쪽으로 수입금은행 쪽에서 대출 청약철에 민원신청 들어오신 내용을 알람을 드렸는데 고객님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앞에 생년월일까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하세요? 아까 방금 문자 주신 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네네. 공실학번 권세민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저걸 어떻게 하셨어요? 화생 쪽이시죠? 네. 예, 다 기록 다 남아있고 과대나이 쪽에서는 다 확인이 가능해서 그래서 저희 누님이 지금 너무 좀 난처한 상황이 조금 차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또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요.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따로 하세요? 예금자 보호등록을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사건의 이성민 일당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라는 신분을 해명받으셔야지만 금전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본인 앞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 조치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방금 전에 저희 쪽 ARS 1번 눌러주셔서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제가 ARS로 보냈죠. 아, 그래요?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500이요? 생활자 분이에요? 뭐죠, 우리가? 예. 그게 뭐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네 가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다 범인 같은데? 나도 다 범인 같아요. 냅다. 다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4번이 아닌 거 같아. 4번은 그냥 공고에서 대출 상품 안내하는 저도 만약에 아닌 사람이 있다면 4번이고 제 생각엔 다 1번도 자주 듣는 목소리 아니었어요? 맞아, 1번도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이거 약간 아, 근데 왠지 세련되지 못했어요. 1번은 너무 커피 나오셨습니다. 다 경허제야. 근데 보면 1, 2, 3, 4가 다 약간씩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많이 들어본 어투와 그렇지 않아요? 응, 맞아, 맞아. 그래서 깜빡하면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같지만 모두 사기꾼이다. 어, 나도 모두 사기꾼이다. 나는 4번은 아닐 수 있다. 혹시 아닌 게 하나 있다면 4번이다. 이 사람이 또 한 달이 걷히는 거 봐. 그렇지, 아닌 사람이니까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전부 다 사기꾼 녀석들이었습니다. 그 봐, 그 봐. 여기 사기치기 좋네. 바로 다 갈 것 같은데. 1번 누르고 바로 달려가실 뿐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정답을 알면서도 이걸 들었는데 그럴 듯하죠. 정정당당하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눌한 연변말투를 쓰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표준어를 쓰면서 낮은 목소리로 신뢰감을 줍니다. 또 팀장님이나 아니면 검사님, 변호사 이렇게 바꿔주고 자기 신분이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권위에 의존하는 후광효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 뭐 이런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네. 이 사이트 내에는 사기꾼들의 목소리와 또 사기 유형, 수법 이런 것들을 다 잊고 또 모의 체험과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다음 문제 나갑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이 범죄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사기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네 공식! 그네 공식! 그네 공식이 뭐였죠? 몰라. 말씀해 주시죠. 모르지 나도. 근데 그네 공식. 고기 몇 근? 뭐 이런 건가요? 자 그럼 이번에도 듣기 문제입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먼들이 자주 쓰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이스 들려주세요. 네. 서울 중화지검의 이기현 수사가 있는데 본인 혹시 김용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는 검찰집에서 김용식 페이스로 인한 국민 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인데 근데 이 검거 현장에서 혹시 명의로 된 손장 규정에 발견되어서 조사차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전혀 모르셨나요 혹시?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할 사이트 알고 계시죠? 검거 예 기자님 정답이요? 일단 일단 자 정답은 두 개입니다. 검거 아 두 개에요? 네 두 개입니다. 정답 예?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나요? 모르셨나요? 혹시 뭐예요 그래서 정답이? 모르셨나요? 모르셨나요? 아 이렇게 몰랐냐고 물어본다 몰랐냐고 그럴듯한 정답인데 예 또 딱 조사 검거 조사 검거 그래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이죠? 일단 정답이에요. 일단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모르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 뒤에 붙였어요. 혹시 혹시 혹시가 정답이에요. 아 혹시 이 보이스피실먼들이 혹시랑 일단 저 단어를 참 좋아한대요. 왜지?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무기기를 해야 되잖아. 네가 네가 그런 사정인 건 사실 상관없고 일단 일단 자기 페이스대로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혹시라는 말은 살살 떠보면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또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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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심리 수법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여기 올라와 있는 대화 500여 건 그리고 120만 개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일단과 혹시라는 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특기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끝마다 일단 혹시를 계속 붙인 건가 봐요. 혹시? 네. 보이스피싱 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사를 10개를 추린 다음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용빈도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값을 오즈비 값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1이면 동일한 것이고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11.9 혹시는 무려 17.3이 나왔습니다. 즉, 픽싱 범들은 이 두 단어를 일반인들보다 12배 17배까지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단과 혹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4기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10단계라고 본다면 10단계가 있어요. 1, 2단계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턱을 넘어선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설정해놓은 그 함정 미로 속에 갇히게 되는데요. 미로에 빠지게 되면 숲을 보지 못하고 본인들이 짜놓은 범인들의 각본대로만 근시안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문턱을 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달이라는 부사를 써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죠. 일단 들어와 일단 우선 들어와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되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도 문턱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네요. 가능성을 열고 피해자를 흔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혹시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시게 되면 구속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줄 수 있는 거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일단 또 혹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픽싱 범일 확률이 일단 높은 거니까 끊어야 됩니다. 그래 혹시 모르잖아요. 피싱 범일이 과거의 약장소들도 일단 먹어봐 일단 한번 잡아봐 일단 한번 잡아봐 일단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린다면 일단과 혹시 이 마수에 빠지지 않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저 썰롱용자는 다음 주에 더 의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혹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로맨스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로맨스인데요. 이게 뭐 사기꾼 얘기하다가 왠 로맨스가 나와요? 사기꾼하고 로맨스에 빠지나? 결혼빈자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네 비슷하게 짚으셨어요. 로맨스 스캠은 낭만적인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또 사기를 뜻하는 스캠이 합성어로써 사랑을 빌미로 돈을 편치해내는 신종사기 수법입니다. 용주씨가 얘기한 결혼빈자 사기와 다른 점은 비대면으로 벌어지는 SNS 신종사기라는 것이죠. 로맨스 스캠 제 친구가 당한 게 딱 이거거든요.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친구의 본인이에요. 어? 친구의 본인이에요. 나는 아니지. 잠깐 눈물 맺힌 거 좀 다 기억해야 해. 난 아니라고.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 아닌 거 맞죠? 제 친구는 마음도 상하고 돈도 뺏기고 아이고 안타깝네요. 슬펐습니다. 일단 SNS로 타겟을 정해요. 근데 누군가가 걸려들잖아요. 보통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엔에 파겨된 군인. 그렇지. 국제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일단 자기를 포장을 한 다음에 자기 일상생활이 담겨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한 다음에 너랑 나랑 잘 통하는 것 같아. 너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나중에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 근데 인생을 함께하려면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모아둔 돈이 없다. 아니면 군인의 경우에는 내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 근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는 홍콩에서는 4년간 260억 원을 송금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이요? 아니 애당초 260억이 있었다는 거 자체가 그런 사람 노린 거지. 260억이 어디서 나서 송금을 해. 그러니까 보니까 SNS 같은 데 보고 이 사람 돈 좀 있겠다. 근데 뭔가 외로워. 그렇죠. 뭔가 집 되게 크고 그다음에 무슨 요투 같은 거 있고 아니 근데 좀 그래요. 저는 이게 호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솔직히 비대면으로라도 충분히 뭐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실제로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선호하는 타깃 스타일이 있다고 해요. 주로 40대 이상의 싱글인데 금전적 여유가 있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타겟이고 또 특히 최근에 이별하거나 사별해서 마음이 허하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병원에 있으니까 돈을 줘라. 또는 뭐 단순 송금의 형태로 당신이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투자의 형태로 사람들한테 아 당신이 이게 굉장히 좋은 일에 투자하는 거다. 하고 돈이나 암호화폐 형태로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알았는데 너랑 같이 해서 우리 한몫 잡자. 제 친구가 당한 게 정확히 딱 이거거든요. 제 친구가 앱 있어요. 데이팅 앱. 거기에서 친구 여성분을 알게 됐고 그 여성분이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그냥 평소대로 대화를 계속 이어갔대요. 두 달 조금 지나다 보니까 너 요즘에 혹시 비트코인 하니? 뭐 주식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더니만 자기 이렇게 추천 종목들을 이렇게 줬어요. 내 친구가 거기다가 몰빵을 했지. 그런데 이틀 지나고 보니까 코인이 없어졌어. 주식이 없어졌어. 주식이 없어지는 거 나 처음 봤어. 제대로 사기당했네. 이렇게 외로움을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는 정말 물질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까지 망가뜨리는 정말 잔인한 범죄인 거 같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 사랑하면은 눈에 콩깍지가 끼긴다고 그랬는데 아주 순식간에 사기를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온라인상에서는 자기 신분을 70% 이상이 다 거짓말을 한다. 속인다는 그런 연구가 결국에 있고요. 로맨스캠은 잠복기가 있습니다. 두 달, 한 달 정도 계속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건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대부분 가짜일 확률이 높다. 절대로 돈을 보내줘서는 안 된다.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이 SNS 피싱이 되게 무서운 게 가짜 계정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딥 페이크 기술, 딥 보이스 이거를 사용한 보이스피싱은 정말 무서운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동영상 가짜 음성 기술인 거예요. 그래도 다 티가 나잖아요. 사실 사례를 보지 않으면 이제 서영 씨처럼 티가 난다고 생각하기 좋은데 한 번 보실래요? 뭐예요? 톰 크루즈. 톰 크루즈. You guys cool if I play some sports? 왜 이게 뭐? 이게 뭐 왜? 꼴 붙이는데? 팔자 좋은데? I'm gonna show you some magic. 뭐예요? 동전? 톰 크루즈가 동전 맞어. 생김샵 못 풀어.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Jordan Pugh. What? This is a dangerous time. 뭐? 모두 다 딥 페이크로 만든 가짜 동영상입니다. 똑같은데? 네요? 가짜 동영상입니다. 누나 합성 티가 날 거라며? 네. 전혀 안 나잖아. 저게 가짜... 톰 크루즈인데 저 아저씨? 이런 다크서클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대국 기억하잖아요. 거기에 사용됐던 기술이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인데 딥 페이크는 영상 하나에 다른 영상을 중첩시켜서 프레임 단위로 합성해서 그 사진의 특징들을 추출한 다음에 피부톤, 안면용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케이스를 당한 교수님을 아는데 아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아빠 나 지금 어떤 형들한테 잡혀있는데 칼 들고 있다고 막 우우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돈 달라는 걸 다 주겠다. 내 아들 풀어줘라 라고 갔는데 다행히 차 타고 가면서 교수님이 동시에 또 아내한테 경찰 연락하라고 해서 동시에 연락을 해서 잡았어요. 근데 두 부부가 다 깜짝같이 속은 게 누가 들어도 아들 목소리. 제가 이 대목에서 그 목소리 하나 들려드릴게요. 누구 목소리냐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마을의 아기돼지, 삼형제와 그들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 첫째 돼지는 언제나 새것이어야 만족하는 명품을 사랑하는 아이. 둘째 돼지는 잠이 많고 게으른 아이. 저 더 안 들어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순석희 앵커 순석희. 동화도 이렇게 뉴스처럼 읽어요. 자 그런데 이 음성은 순석희 앵커의 목소리를 합성해가지고 이것도 합성이에요? 이것도 가짜라고? 이 기술이 엄청 발달한 게 예전에는 똑같은 목소리를 합성을 하려면 대략 한 30시간에서 50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디포이스 기술을 사용해서 10분, 20분 정도 분량의 음성 파일만 있어도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유튜브 보통 길이가 10분이에요. 길면 15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 유튜버를 내가 목소리를 흉내내겠다 싶으면 이건 너무 쉬운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료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피싱 사기까지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딥보이스를 이용한 첫 피싱 사기가 발생했는데요. 영국의 한 에너지 대표 회사의 대표가 거래처인 독일의 보험사 CEO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똑같아서 22만 유로를 독일 보험사 CEO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인데요. 독일 보험사 CEO의 평소 말투랑 억양까지 아주 똑같았다고 합니다. 진짜 기술 발전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몇 년 뒤에는 피싱 사기를 저희가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착에 있으면 당연히 방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정보원이라든가 미국의 FBI라든가 아니면 인터폴 같은 기관에서는 딥페이크나 혹은 딥보이스를 탐지하려고 하는 전쟁에 지금 끼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M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퇴색 정도를 분석해서 이게 진짜 영상인지 아니면 딥페이크 영상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최종원 교수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사진을 99.9%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이용규 교수팀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분석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SCC를 통해서 스스로의 보완 단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톱 멈추고 체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챌린지 따져보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수상하고 그러면 일단 전화를 끊고 112나 금강원 1332 아니면 인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가셔서 경찰관들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누르거나 피싱 사기를 당했을 때 코가 깼어! 이미 내가 약간 넘어간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피싱 URL을 눌렀다면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또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URL을 조금이라도 클릭했다면 내 전화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집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니 그게 당했어도 내 전화가 걸리긴 걸릴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다른 사람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내가 URL을 클릭해서 악성앱이 깔리게 되면 내 핸드폰이 원격 조정을 당해서 내 핸드폰이 좀비폰이라고 합니다. 좀비폰으로 변모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하더라도 가로채기 기능이 있습니다. 가로채기 기능이 있어서 나는 금감원에 전화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일당들하고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놀랍다. 그러니까 악성앱이 깔리지 않은 집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택배회사, 카드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전화로? 그리고 이 대목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돈을 보냈어요. 어떻게 찾기 어렵다고? 이미 돈을 보내면 금감원 1332로 신고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112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까운 파출소나 가까운 운행으로 직접 찾아가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설량은 시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키트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또 이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 있을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슨 스마트폰 앱인가 봐요. 뭐예요 이게? 세계보건기구? 아마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되는 어플이지만 우리 경찰청과 애플리케이션하고 협약을 맺어서 경찰청에서는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목소리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빅데이터, AI를 이용해서 실제 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탐지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또 목소리, 성문 분석 기능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경고로 보이스피싱 범의 목소리다 이런 경고를 주고요.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전화번호가 우리 부모님한테 걸려오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이런 문자메시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지금 통화 중이시라는 걸 알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끊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이거 많이 알려야겠다. 저도 당장 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기능도 있대요. 내가 전화를 건 번호랑 실제 통화 중인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는 통화 가로채기 방지 기능도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설치된 악성 앱을 탐지해서 삭제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진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네요. 이런 종류의 앱이 되게 많거든요. 문제는 그 앱들 중에도 또 보이스피싱 하는 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돼서 깔았다가 오히려 우한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이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체성과 MOU를 맺어서 만든 네. 엄마 보고 있지. 지금 바로 깔아. 잘 보시고 정확하게 까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막는 지정생존자의 생존 키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신박 한 번 거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코로나랑 매우 유사합니다. 계속 변종이 생기면서 진화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한 번 걸리게 되면 피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경찰에 보이스피싱만 전담하는 부서를 꼭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이 방송이 보이스피싱의 백신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했는데 의심스럽다. 그럼 일단 전화 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 조치해도 되니까요. 일단 전화 이상하다 싶으면 끊으세요. 네. 무조건 끊으세요.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탐구 프로젝트의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가만히 주무시고요. 혹시 지구가열에 의해서 태풍의 강도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 초당 풍속이 70m가 넘습니다. 매미가 초속 60m 아니었나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진짜 괴물입니다. 그래서 슈퍼태풍을 섬란 지구가 만든 괴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든 지구 온난화가 태풍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오만간 슈퍼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만간 슈퍼태풍 오만간 슈퍼태풍 요거는 우리의 온난화가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